아 네 지금 드림컴 41회를 여는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호나 서버가 안 좋아서 좀 여러 번 여러 번 리플레이를 리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번 재시작을 했는데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두 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번 열 테니까 참여 못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참가 부탁드려요 못 맞췄네요 어? 죽었다 아 드림 스케치 선수 수류탄으로 잡아냅니다 개꿀 백스윙 소리 싸우죠 싸움 끝났나요? 잘 지내나요? 두번에 박 죽었다 죽었다 죽 61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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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아안녕! 익명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어 익명선수 위기! 잡나요? 편집! 실수! 잡나요? 집중! 166! 청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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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하! 샷건 잡아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아 미워 샷건 선수를 잡아냅니다 1등 못하니까 조심선수 호크아이 스킨을 끼고 안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아하! 숨어있는 무어미 선수를 잡아내고 화장실을 부신 다음에 무어미 선수를 잡아냅니다 오 좋습니다 왕관을 획득했네요 연재 24! 잘 잡았어요 아하! 격추시킵니다! 자! 임용 선수를 아까 드림 스케치 잡은 선수인가요? 속출시킵니다 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남자 선수 빠오나요? 어? 더블 레딧 사람 둘 뺏었나요? 내려갔고요 편집 실수 평타 평타 뺏었죠?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못 맞췄고요 좀 많이 피해 입었어요 회복하는 거 네 회복하는 거 중요한데 변제하죠 피 깎인 거 알고 있어요 내려가서 맞춰주고요 오 이거에 맞췄네요 아 보호막통 너만 맞을 거냐 어어어어 평타? 아니지 샷 지나갔고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아 아 미니 선수를 잡아냅니다 F1 키드님 유삼 선수 여포하고 있는데 저거 봤거든요 잡으러 가나요? 어? 잡으러 안 가네요 뭐죠? 잡으러 갈 줄 알았는데 눈치? $1 이거 받네요 24 44 쫒아가나요 우어 박수 선수랑 풀스펙 숨어 있던 선수 다 만infect다 만났어요? 윤섭 선수인 것 같은데 이거 총 맞으면 못 도망가거든요 저도 이런 적이 많은데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쏘지만 맞아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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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돈의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견제하는 사람과 푸시한 사람까지 아 환장의 콜라보 하나 푸시했어요 만나나요? 어 화려합니다 도망가고요 뚫어뽕 소리 들리자마자 도망가는 선택 바람직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선택?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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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를 맞춰가지고 어 근처에 사람이 있어요? 소리 들리죠? 빠져나갔습니다 카이를 먹은 얼음바나나 선수 샷 도망가나요? 도망갑니다 아야 뺏었나요? 못 뺏었고요 31 아 뺏었었네요 안열고 심리전 강화벽 좋고요 평타 뺏었고요 87 막으면서 민수 선수 잡히고 맙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빠륵 점프 푸쉬 했습니다 28 26 아아 이거를 받았네요 피스 컨트롤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유 선수를 잡아냅니다 아아아아 이게 이게 지붕에 막히네 리스티드 선수 잘하시는데 분이시거든요? 사람 있나요? 있어요! 배틀태그 선수! 그리키고 말았습니다! 찜피! 잡힐 것 같은데! 배틀태그 선수, 리스티드 선수 이렇게 잡히고 말합니다. 유섭 선수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오! 위를 먹었네요? 리스티드 선수! 아! 눈치채는 게 늦었고요! 아! 한방 맞았고요, 유섭 선수도. 눈치채는 게 늦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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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위기에요! 오! 그래도 어떻게 살았네요, 리스티드 선수. 저 밑에까지 내려간 건가요? 오! 어떻게 살았습니다! 살면 돼요, 살면! 나머지는 7명. 위에 있는 유섭 선수가 가장 유리해 보이죠? 살짝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밑에 4명 지옥입니다! 맞물렸어요! 웃고 있는 윤섭 선수! 강화벽은 하나? 다 썼죠? 웃고 있는 윤섭 선수. 밑에 있는 4명은 지옥입니다! 들어가랴 신경쓰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아무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데 집중하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자멸해줄 것 같거든요, 윤섭 선수! 어버지리로! 아! 2명 선수 잡히고 맙니다! 세훈 선수에게! 남은 이동 4명. 어! 떨어졌어요! 다재 400개? 다른 밑에 선수들의 자재는 괜찮나요? 윤섭 선수도 풀피는 아니라는 게 조금 변수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어? 영지? 오! 어떻게 밑에서 3명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 편집? 어어어! 어어! 어어! 자재 없어요? 아! 여기에서 지옥이! 들어가야 돼요! 세훈 선수! 들어가야 돼요! 아! 세훈 선수! 윤섭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아! 41헤드니커! 윤섭 선수가 1등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윤섭 선수는 기코에서 벤을 당하셨기 때문에 2등인 세훈 선수가 상금 800박스를 탕합니다. GG! 세훈 선수 축하드려요! 세훈 선수 1등 인증... 아! 2등 인증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